오늘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10시 5분 금방 돌아왔네요. 저희가 2부 때는 항상 경제상식 퀴즈부터 알려드리는데요. 정답 알려드릴 시간 사과입니다. 한국 농수산식품공사의 설문조사를 보면 추석선물 1위로 사과가 꼽혔는데요. 이제는 가격도 어느정도 안정이 되어있다. 작황도 괜찮아지고 있다라고 해서 간만에 반가운 소식을 주고 있는 사과인데 8442님 한 번도 안 뽑아주신 거 사과하세요. 사과드리겠습니다. 선물을 드려야 되는데 말로만 사과를 드리고 8442님 고맙습니다. 5029님은 어릴 적 대문 앞에 꼬마 사과나무가 있었는데 너무 많이 달려서 실컷 따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보내주셨고요. 0375님은 어릴 때 시골에서 친구 3명하고 사과 서리하다가 주인한테 들켜서 1시간 동안 무릎 꿇고 밀었던 추억이 생각납니다. 옛날에는 과일 서리라는 게 있었죠. 지금은 이제 완전 범죄니까 지금은 범죄가 되고 옛날이니까 그게 가능했었던 저도 부모님한테 참회의 서리 하셨던 이야기 이런 거 들어보면 재미납니다. 재미납니다. 근데 지금은 또 시대가 많이 변해가지고 또 그래서는 안 되고요. 무릎 꿇고 비는 게 아니라 이제 경찰서 가게 되죠. 1358님 남편 어릴 때 사과 과수원을 하면서 너무나 고생을 한 탓에 결혼 후 20년 동안 사과를 입에 대지도 않았습니다. 사주기는 잘 사주신다고. 이제는 좀 사과를 마음 놓고 먹을 수 있을까요? 물가도 조금 더 진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보고요. 오늘 증시 상황은 코스피 코스닥 엇갈리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많이 오른 것도 아닙니다만 코스닥은 0.2% 강보합 코스피는 0.24% 약보합인 상황입니다. 밤새 미국 증시는 조금 강보합으로 마무리하기는 했습니다만 우리 증시는 코스피는 여전히 2700도 넘어서지 못한 2682 코스닥은 766 선에서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코스닥은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고요. 시가총의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도 1% 이상 강세 보이고 98만원 선 유지가 되고 있고요. 금융지주사들이 최근에 조금 조정을 받는 모습 KB랑 신한이 2.3% 2.8% 정도 약세 보이고 있네요. 그리고 코스닥 내에서는 시가총의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크게 튀는 흐름은 ST팜 정도가 4% 이상 오르고 있고요. 바이오, 바이오 근린주들이 양호한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프린터기 많이 사용하십니까? 컬러 프린터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일상 속으로 3D 프린터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3D 프린터? 프린터기로 뭘 어떻게 쌓아 올린다는 거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간단한 소품은 물론이고요. 음식, 집까지도 프린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라고 합니다. 미래 생활사전 시간에 한번 배워보시죠. 조가연 벤처 캐피탈리스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3D 프린팅 기술은 거의 10여 년 전부터 많이 이야기해야 됐죠? 사실 뉴스나 미디어에서 워낙 많이 다뤄서 이제는 3D 프린터가 뭔지는 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거슬러 올라가면 1980년대에 이미 미국에서 시작이 됐고요. 당시에는 3D 프린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걸 쌓아서 만든다고 해서 적층 기술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원래는 그 전에 일본의 한 연구선도 되게 비슷한 컨셉을 내놓았었고 그것을 상업화시킨 것이 미국의 한 창업자이자 3D 프린팅 기술의 선도주자인 곳이고요. 종이에다가 우리가 글자를 인쇄하듯이 잉크 대신에 플라스틱 같은 굳을 수 있는 물질들을 뽑아내고 출력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2000년대 초반에는 워낙 3D 프린팅 기계가 장비 자체가 크다 보니까 굉장히 극소수 대형 사업장에서만 사용이 됐었고요. 그러다가 기술이 발달하고 프린터 자체가 소용화되면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일부 학교 같은 데에도 아마 3D 프린터를 가지고서 실습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두 기업들로는 프린팅 기술을 발명했던 사람이 만든 미국의 3D 시스템스가 거의 1위 업체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또 스트라토시스라고 하는 곳도 있고 폼랩스도 있고 그리고 휴레패커드, HP처럼 원래는 일반적인 컴퓨터 사무기기를 했던 곳들도 3D 프린팅 쪽으로 좀 사세를 확장하면서 들어와 있습니다. HP가 일반 프린터기는 삼성이었나요? 매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3D 프린터 쪽으로는 또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소재 같습니다. 이거를 이제 쌓아서 굳히면서 쌓아 올려나가는 거잖아요. 그 소재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원래는 가장 먼저는 사전에 내가 어떤 모델을 뽑고 싶은지 출력하고 싶은지를 컴퓨터 모델링을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로 먼저 사전 설계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적층, 공기 중에 이렇게 원료를 쌓아가면서 그 원료를 굳히면서 완성하는 게 일단 기본적인 큰 틀의 원리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 가장 먼저 개발된 방식이 이제 빛이나 레이저나 자외선 같은 빛에 굳는 굉장히 특수한 원료를 활용해서 그 원료를 쌓아가면서 굳히는 보통 이걸 광경화 적층 방식이라고 불리는데 그게 가장 먼저 개발되었고 가장 대중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방식이고요. 그다음에 폴리젯이라고 해서 굉장히 특수한 플라스틱 원료를 굉장히 좁은 노즐로 분사를 시킵니다. 노즐로 분사를 하면서 조금 더 정밀하게 모델을 만들 수 있는 방식이 폴리젯 방식이고 요즘에는 레이저 소결법, 조금 용어 자체는 어려운데 레이저를 활용해서 굉장히 미세한 분말을 발라둔 다음에요.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레이저를 쏩니다. 그러면 원료인 플라스틱이나 알루미늄 같은 것들이 레이저 때문에 굳게 되면서 내가 원하는 부분만 딱딱하게 남는 거고요. 나머지는 없애버리고요. 분말 같은 걸 뿌린 다음에 레이저를 쏴서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런 방식도 있고 최근에 가장 저렴하고 좀 더 대중적으로 학교 같은 실습장에서 쓰이고 있는 게 압출법인데 말 그대로 굉장히 높은 열과 압력을 뽑아내는 추출 노즐에 가해서 녹여서 뽑은 다음에 공기 중에서 자연스럽게 굳히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만큼 소재나 프린팅하는 방식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고 원래는 특수 플라스틱이나 알루미늄 원료로 많이 썼다면 요즘에는 유리나 모래나 심지어 천 같은 경우도 3D 프린팅으로 뽑아내고 완성품을 만들 수 있는 단계까지는 와 있습니다. 천차만별이네요. 진짜 어떤 소재를 넣느냐에 따라서 어떤 3D 프린터가 되느냐가 또 정의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보면 어찌됐든가 다 사람이 쓰려고 만드는 거다 보니까 그 소재도 안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3D 프린팅 기사를 찾아보면 바람물질이 나오는 것 아니냐 인체에 유해한 것 아니냐라는 기사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사실 100% 안전하다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어떤 연구 결과마다는 출력할 때 인체에 좀 유해한 물질들이 발생하긴 한다. 그리고 그게 공기 중에 남아있기 때문에 일부 현장에서는 환기를 좀 많이 해야 된다라는 조치를 한다거나 소재 자체를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고요. 또 3D 프린팅할 때 요즘에 금속 같은 경우도 3D 프린팅으로 만들 수 있는데 스테인리즈감 같은 경우도 원료로 쓰고는 있거든요. 다만 그런 원료들을 실제로 산업 현장이나 결과문에 활용할 때 특히 자동차라든지 항공처럼 좀 안정성이 중요한 분야에 사용할 때에는 지금과 같은 안전 기준과 동등하게 쓸 수 있느냐 이것은 여전히 조금 개선해 나가고 있는 또 확립해 나가고 있는 와중입니다. 그러네요. 3D 프린터 보니까 크기가 작은 거는 전자레인지나 오븐 크기만한 것들도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는 이제 사서 쓸 수 있는 그런 대중화 단계까지 와 있던 것 같은데 대중화가 된 배경도 한번 살펴볼까요? 사실 어떤 혁신 기술이 굉장히 많이 쓰이는 시점이 되면 딱 그때가 특허가 만료되는 시점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허 만료. 원기술 개발자가 만들어 놓은 그 특허가 만료되는 시점에 굉장히 폭발적으로 그 기술을 활용한 물론 그 기술이 유효하다는 전제하에 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스타트업들, 새로운 시도들이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실제로 3D 프린팅 같은 경우도 이 핵심 기술 특허가 만료가 되는 시점 1990년대 후반에 와서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들이 또 기업들이 들어왔고요. 그러다가 2010년대 이후에 굉장히 대중적으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소위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그 혁신 제조 기술 중에 하나로 3D 프린팅을 좀 이야기하기 시작했고요. 또 하나는 기술이 있지만 사실 일반 대중 또는 일반 사용자는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2010년대 이후에 많이 등장했던 것들이 이 3D 프린팅을 위한 도면을 공유하는 플랫폼들이 좀 생겼고요. 또 소위 오픈소스라고 해서 출력하는 모델링 방법을 공유하는 것들도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대중화되고 좀 더 사용하는 연령층도 넓어진 측면이 있고요. 그러면 왜 또 이렇게 많이 쓰였냐. 장점이 너무 확실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력하려면 사실 내가 원하는 모델을 굉장히 빠르게 만들 수 있고 쉽게 만들 수 있고 또 심지어 시제품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실제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까지 출력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속도의 장점이 있고요. 또 미리 컴퓨터로 모델링을 해놓고 만들다 보니까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구현할 수 있다. 소위 얘기했을 때 맞춤형 제작이 가능하다라는 장점도 이 3D 프린팅을 좀 대중적으로 가지고 나오게 된 원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HP가 삼성전자에다가 프린터 사업으로 매각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꾸로였네요. 8973님이 바로 잡아주셨습니다. HP가 2017년에 삼성전자 프린터 사업부를 인수한 것. 찾아보니 이게 맞네요. 헷갈렸습니다. 그런데 브랜드로는 또 이제 삼성 프린터기로 또 계속 팔리다 보니까. 그리고 3D 프린트가 있으면 이게 결국에는 어디선가 주요하게 쓰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표적인 분야는 어디부터 볼 수 있어요?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게 일반적인 산업시설, 산업기계설비 공장에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자동차, 항공, 우주, 의료기기, 치과,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부 식품 프린팅에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영역이 다 산업용에 쓰이고 있고요. 보면 전 세계 3D 프린팅 시장 자체가 작년 기준으로 우리 돈 한 27조 5천억 원 정도인데 이 27조 5천억 원 정도에서 한 80% 가까이는 산업용에 쓰이고 있습니다. 나머지 20% 같은 경우는 일반 학습용, 연구용에 좀 쓰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조 현장에서 내가 원하는 시제품을 좀 빠르게 검증해 보는 방법. 그리고 맞춤형 모델, 대량 생산이 아니라 소량 생산이더라도 내가 원하는 부품들을 맞춤형으로 만들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서 산업 현장에는 좀 더 빠르게 접목되고 있습니다. 미리 시제품 같은 거 한번 해볼 때 금속 성형이라든가 몰딩 이런 거 만들기 전에 비용이 많이 투입되면 안 되니까 시제품부터 또 시작할 수가 있는 거고요. 각 분야별로 좀 나눠서 3D 프린터를 진짜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자동차 산업 분야에서는 어떻게 쓰여요? 자동차 산업이 산업용 3D 프린팅에서는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시장이고요. 특히 요즘에는 소재를 금속이나 세라믹 같은 것들도 3D 프린팅 출력 원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술이 조금 올라갔고요. 금속까지도요? 네.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완성차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접목을 하고 있는데 단순히 프로토타입 시제품을 제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일부 부품들은 3D 프린터로 출력해서 실제로 자동차에 장착하고 있는 단계까지는 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포드 같은 경우가 자체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세계 1, 2, 2 기업 중에 하나인 스트라테스티스하고 협력을 하는데요. 본인들이 만들고 있는 포드의 일부 스포츠카에는 들어가는 소량의 부품들을 3D 프린팅으로 만들고 있고요. BMW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BMW는 사실 본인들이 독일에다가 대규모 3D 프린팅 캠퍼스라고 하는 곳들을 만들어서 굉장히 대량으로 벌크로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는데 일단 여기는 금속 프린팅을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고요. 좀 더 가볍고 좀 더 강도가 높은 3D 프린팅용 금속 소재를 연구를 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경주용 자동차에 많이 활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경주용 자동차 같은 경우는 결국 부품 경량화가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소량 생산. 그런 경량화 그리고 맞춤형으로 제작할 수 있는 프린팅을 좀 쓰고 있고요. 폭스바겐이나 포르쉐 같은 경우도 일부 부품이나 계기판이나 범퍼 같은 것들은 3D 프린팅을 활용하고 있고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HP하고 협력해서 우리가 2025년도까지는 매년 10만 개 정도의 자동차 부품은 3D 프린팅으로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올드카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부품이 단종되거나 하면 그거 구하기 어려워서 폐차장 전전하고 그거 부품 안 나오면 더 이상 그 차 몰 수도 없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경험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단종된 부품을 그럼 만들 수도 있겠네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량의 맞춤형 제작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원료만 있다면 그리고 그 부품에 대한 사전 디자인만 할 수 있다면 출력해서 적용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좀 설계 도면이 필요하긴 하겠네요. 그렇다 보니까 올드카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오래된 전자기기 부품들 이런 것들은 모두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서 굉장히 클래식 버스를 제작하는 데 활용하기도 했고요. BMW도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클래식카 부품을 복원하는데 금속 3D 프린팅 기술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일본의 니산 같은 경우도 경주용 자동차에 들어가는 굉장히 소량 생산을 해야 되는 부품들 같은 경우는 3D 프린팅을 이용하고 있고 영국의 유명한 3D 프린팅 업체 한국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맞춤형 생산 기술을 일종의 소품종 대량 생산 용역처럼 아주 많은 완성차 업체에다가 제공도 하고 있습니다. 신기하네요. 혹시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까? 아예 자동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3D 프린트로만 만들 수 있는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도전을 했었는데요. 딱 한 번 좀 시연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2014년도에 미국의 시카고에서 기술쇼 쇼케이스가 이루어졌는데 여기에서 미국의 한 스타트업인 로컬모터스라고 하는 곳이 44시간 동안 3D 프린팅만으로 전기차를 제작하고 이걸 시험 주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44시간 만에 이틀 안에 만들었다는 거예요? 차 한 대를? 영상을 보시면 일부 부품들, 엔진같이 내연 기관들만을, 배터리 같은 것들만 제외하고는 전부 다 3D 프린팅으로 출력을 했고요. 이 로컬모터스가 이후에는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프린팅으로 출력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한 번 시범 운행했었었는데 제가 좀 더 찾아보니까 아쉽게도 2년 전에 이 로컬모터스라고 하는 것은 자금 난으로 폐업을 하긴 했고요. 국내 같은 경우도 2017년도에 울산 과기원에서 국내 최초로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전기차를 출력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엔진 같은 것들은 제외하고 나머지를 프린팅했는데 당시 시운전했을 때 최대 속력이 한 시속 30km까지는 나왔다고 하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가 좀 유명하죠. 전체 차량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대량으로 뽑아내는 소위 기가 캐스팅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쓰고 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3D 프린팅 금형 제작 기술을 좀 더 고도화시켜서 지금의 기가 캐스팅보다 훨씬 더 넓은 영역을 출력해내겠다. 통으로 출력해서 나머지 바퀴 같은 것만 붙이는 방식으로 생산을 하겠다라고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산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3D 프린터가 쓰일 수 있다. 움직이는 것들 자동차뿐만 아니라 조금 더 큰 것도 가능합니까? 철도나 항공 분야에서는요? 열차 같은 경우도 일부 단종 부품들은 3D 금속 프린팅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항공기 역시 그러하고 선박도 그러합니다. 심지어 일부 선박 같은 경우는 자기들 자체적으로 선박 안에 3D 프린터를 만들어서 혹시나 장기간 운항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현지에서 직접 부품을 출력해서 바꾸는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미국의 제록스도 프린터로 유명했던 기업인데 여기도 3D 프린팅으로 진출을 했고요. 미군 해군 함정에 전 세계 최초로 3D 금속 프린터를 설치해 뒀습니다. 그래서 좀 수급이 안 되는 부품이 있거나 심지어 어떤 전시 중에도 출력해서 부품을 얻을 수 있도록 했고요. 우주로 가는 3D 프린팅 로켓도 있습니다.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스타트업이 Relativity Space라고 하는 스타트업인데 여기는 실제로 우주에 발사하기 위한 3D 프린팅 로켓을 만들었고요. 발사해서 궤도에 올리기 위한 시험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D 프린팅으로 출력을 하면 원래 만들던 제조기간도 한 두 달 정도로 축소시킬 수 있고요. 원래 만들던 로켓들보다 부품 개수가 거의 100분의 1 정도로 축소시킬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로켓을 3D 프린터로 만드는 거예요? 네. 금속이라든지 특수 알루미늄, 특수 플라스틱을 원재료로 이용해서 그러니까 고온, 고압에 버틸 수 있는 로켓을 출력을 하는 거고요. 여기가 굉장히 유명한 투자자들이 이름을 올려서 투자자로 있습니다. 누적 투자 금액이 13억 달러 이상, 기업 가치가 우리 돈으로 5조 한 6천억 정도가 되는데 여기가 우주항공 분야에서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에 이어서 두 번째로 기업 가치가 높은 스타트업이고요. 유명한 블랙락, 피델리티 같은 글로벌 아이비들이 투자해 있고 한국 같은 경우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전략적인 투자를 한 스타트업 중에 하나입니다. 릴러티비티 스페이스라는 회사.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잘 나가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투자금이 엄청 들어갈 것 같거든요. 사실 그냥 생각해 보면 자동차를 출력하는 것도 어려운데 로켓은 얼마나 다 어려울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실제로 이 릴러티비티 스페이스가 작년에 두 번 정도 시도를 했습니다. 작년 3월에 한 번, 작년 6월에 한 번 본인들이 만든 3D 프린팅 로켓. 그 이름은 테란1이라고 해서 두 번 발사를 시도를 했는데요. 테란1이 잘 발사는 됐습니다. 그런데 목표했던 지점에서 엔진이 좀 정지가 되면서 궤도에 안착시키는 것은 실패를 했고요. 그런데 이 엔진은 3D 프린터로 만든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일부 엔진도 되어 있는 걸로는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가 100%라고 하면 한 85에서 87% 정도를 3D 프린팅을 했고요. 그런데 엔진이 멈췄다는 것은 단순히 엔진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복합적인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럴러티비티 스페이스에다가 우리 로켓, 우리 부품을 실어서 올려줘라고 계약을 한 파트너들이 미국의 나사 항공우주국이 먼저 있고요. 미국 국방부도 있고요. 그리고 로키드마튼이나 이런 스타링크와 비슷한 저개도 통신망을 만들고 있는 원앱 같은 굵직한 기업들과 기관들이 여기와 파트너십을 맺어서 우리 함께 3D 프린팅 로켓을 써와보자고 올라가 있고요. 이게 미국뿐만이 아니라 일본도 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미쓰비시 전기에서 이미 2022년도에 여기는 만들어서 쏘는 게 아니라 우주 안에서 만듭니다. 다시 말하면 우주에다가 3D 프린팅 프린터를 올려보내서요. 현지에서 위성 안테나를 뽑아서 달겠다라고 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요. 우주 가서 필요한 거 만들어서 써라. 사실 위성 안테나가 지상에서 만들어서 올리기에는 무게나 크기도 좀 크다 보니까 그런 비용의 문제가 있는데 무중력 진공 상태 안에서도 안정적으로 출력이 될 수 있는 원료 그리고 안정적으로 출력할 수 있는 프린터 그리고 굳힐 때에는 태양의 자외선을 이용해서 굳어지는 전체적인 공정기법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비슷한 기술로 최근에 유럽의 한 항공우주기업인 에어버스라고 하는 곳이 그 ISS죠. 국제우주정거장 내에서 3D 프린터를 설치해서 금속 프린팅을 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게 가장 최근이고요. 사실 이런 것들이 좀 더 상용화된다면 일부 우주선이나 위성 같은 경우는 우주 폐기물이라고 불릴 정도로 좀 수명이 다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현지에서 부품을 만들어서 부착할 수 있다 보니까 지구에서 조달받을 필요가 없고요. 또 요즘에는 사실 발사체 가격 경쟁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3D 프린팅으로 출력하는 기간, 제작 기간을 좀 줄이고 가격도 좀 절감시키고 그리고 중량도 줄일 수 있는 이런 개발 시소는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신기합니다. 0612님이 간판업하는데요. 요즘 3D로 글자 만들어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실생활에서 이미 이걸 또 쓰고 계시네요. 신송섭님은 샘플, 시제품, 다품종 소량 생산하는데 정말 유용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한규봉님은 아는 분이 3D 프린터 사무실을 차려서 디자인과 학생들 졸업작품이나 박물관에서 목업 그러니까 여기 이제 샘플 같은 디자인만 되어 있는 거죠. 그걸 만들어주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이것도 괜찮네요. 실생활에서도. 이제 더 큰 분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건축산업에서 과연 이게 어떻게 쓰일까? 벽돌처럼 뭔가를 쌓아 올릴 수 있을까요? 어때요? 상상해 본다면 아주 큰 대형 3D 프린터가 있어서 집을 모양 그대로 바닥부터 쌓아 올리거나 아니면 좀 작은 3D 프린터라도 주택에 들어가는 요소 요소들을 뽑아낸 다음에 조립하는 방식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장점은 속도와 비용입니다. 빠른 속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그리고 일부 부품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내가 원하는 디자인이 아니면 다시 녹여서 재활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집을 짓다가? 이 디자인이 아닌데 허무는 게 아니라 녹였다가 다시 짓는다. 그래서 3D 프린팅이 사실 지속 가능성, 친환경 분야로 잡히기도 합니다. 그 기술 자체는 실제로. 그래서 보면 대중적으로 설치가 된 사례가 이미 있는데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2021년도에 시도를 하나 한 게 3D 프린팅으로 강철 다리, 굉장히 작은 한 10m 정도의 강철 다리를 만들어서 아주 좁은 하천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실제로 영상을 찾아보실 수 있는데 곡선 형태의 굉장히 구멍이 많이 나 있는 디자인이 들어가 있는 그런 강철 다리이고요. 사람들이 도보로 건너갈 수 있는 방식으로 출력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어서 당연히 좀 더 탄탄하고요. 이게 단순히 그냥 이 다리만 출력해서 놓은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센서를 장착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나갈 때 하중을 버틸 수 있는지 그리고 주변의 진동이나 무게에 취약하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검증을 했고 2년 정도 설치를 한 다음에 허가 기간이 만료돼서 지금은 없어졌고요. 대신 최근에 기사를 보면 이제 또 어디에 옮겨서 설치할지 신규 장소를 모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단순히 주택뿐만이 아니라 공공시설, 공공장소, 대중보도에도 설치가 될 수 있을 만큼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회 인프라를 건설하는 데도 3D 프린터가 쓰인다. 그러면 이제 집을 지으면 실제로 사람이 거주 가능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편리해야 되고? 이것도 기업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몇몇 스타트업들이 이미 진행을 하고 있고요. 미국의 마이티 빌딩스라고 하는 3D 프린팅 주택 회사 같은 경우는 조립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벽과 바닥과 집에 천장과 지붕 그리고 일부 내벽 같은 것들을 전부 다 3D 프린터로 뽑아내고요. 그다음에 원하는 장소로 가서 조립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미 2020년도에 한 20평, 20평 정도의 주택을 시범 삼아서 건설한 바가 있고요. 당시에 나왔던 자료로는 일반 주택을 같은 평수로 지을 때랑 대비해서 건축비가 한 45% 절감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더 비싼 게 아니라 건축비가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그리고 또 걱정할 수 있는 게 그럼 이게 튼튼한가에 대한 고민이 있을 텐데 소재 자체, 원료 자체를 일반적인 콘크리트보다 한 5배 정도 더 경도가 높은 더 튼튼한 석재 기반의 합성 소재를 활용했다고 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아람코라고 잘 알려진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석유기업이 여기에 전략적인 투자를 했는데요. 그래서 요즘에 이야기하기로는 이 아람코의 투자를 기반으로 중동으로까지 진출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좀 더 대형 사이즈로 가면 미국의 아이콘이라고 하는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여기는 2018년도부터 이미 3D 프린팅, 주택을 대중에 납품하기 시작했고요. 여기가 했던 게 2018년도에 이미 구현을 했던 게 주택 하나를 뽑는데 한 48시간 정도 걸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건 한 33제곱미터 정도? 한 10평 정도 되는? 맞습니다. 실제로 재미있는 건 텍사스주 내에 3D 프린팅으로 만든 주택 단지를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타운이 있어요? 그런 타운이? 완공 직전입니다. 제가 6월 말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완공 직전이고요. 그래서 여기가 총 100채 규모 보통 침실을 한 3, 4개 정도 보유하고 있는 단층 주택들을 건설을 하는데 이 단층 주택 하나에 약 3주 정도가 걸리고요. 대중적으로 판매하는 단가는 사이즈마다 다르겠지만 대충 우리 돈으로 6억에서 한 8억 원 정도에 판매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팔린 경우도 있습니다. 신기합니다. 왜 콘크리트 같은 거 부어서 프린팅해서 쌓아올리듯이 그런 경우도 있고 실제로 3D 프린팅 주택 단지도 조성이 된다. 한번 보고 싶네요. 찾아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꿈이 커집니다. 달나라까지 진출한다고요? 달나라에다가 집을 짓겠다는 계획도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3D 프린팅 주택 단지를 만들고 있는 아이콘 같은 경우는 나사와 계약을 해서 달 그리고 화성에 기지를 올리겠다라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청취자분들도 아실 수 있는 게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라고 해서 달나라에 가는 프로젝트 달 탐사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여기에 일환이고요. 달 표면에 착륙장 그리고 유사시에 쓸 수 있는 대피소 거주지처럼 좀 건설할 수 있는 것들은 모두 건설해보자. 대신 이걸 지상에서 건설해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 달에서 직접 3D 프린터로 뽑자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는 화성까지 가겠다라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사실 이 3D 프린팅의 장점이 소재와 프린터만 있다면 대규모 설비가 없어도 원하는 출력물을 뽑아낼 수 있고 또 정말 시간을 단축하고 재료를 좀 절감할 수 있는 그 장점이 있다 보니까요. 지금 나사와 계약해서 달에다가 올라가는 거는 거의 한 10년 내에 하겠다라고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0년 내에 나가겠다고요? 그러니까 그 건축 소재들을 다 들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3D 프린터와 그 쌓아올리스는 그 재료만 넣어서 만들 수도 있겠다. 일단 그런 꿈을 또 가져봅니다. 반대로 반도체 산업 분야에서도 이게 쓰일 수 있을까요? 특히 반도체 산업은 굉장히 또 미세하고 작은데. 결국에는 얼마나 그 프린팅 기술이 고도화되느냐 그리고 얼마나 정교해지냐가 문제일 텐데 실제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마이크로 프린팅, 마이크로 프린팅이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미국의 상장사인 나노디멘션 같은 경우는 이 마이크로 3D 프린팅 기술을 가지고서 일부 반도체 칩의 나노 프린팅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칩이 굉장히 작다 보니까 정교한 기술이 필요한데 재료 같은 경우도 반도체에 들어갈 수 있는 제조 공정용 재료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칩을 출력하는 것들도 굉장히 미세하고 정교하게 나노 프린팅 또는 마이크로 프린팅이라고 불리는 영역까지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고요. 또 미국의 옵토맥이라고 하는 기업도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서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 와중입니다. 그렇게 미세하게 과연 소재부터 프린팅 기술까지도 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진짜 거의 상상의 영역까지 가버렸네요.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이 아까 간판업도 쓰신다는 분들도 계셨었는데 일반인들한테는 이게 3D 프린터로 만든 제품이나 이런 게 많이 눈에 띄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아직까지는. 한국 같은 경우는 3D 프린팅으로 맞춤형 안경을 제작하는 스타트업이 이미 있습니다. 여기는 미국에도 진출한 바가 있는데 얼굴을 일단 사실 얼굴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골격이 다르다 보니까 3D 스케닝을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3D 프린팅을 하고요. 또 콧대라든지 얼굴 미간이라든지 귀 높이 이런 것에 맞도록 또 한 번 더 레이저 커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얼굴에 맞춰서 만들 수 있는 이런 안경을 제작하는 스타트업은 이미 있고 여기는 대중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 미국에도 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아디다스 같은 경우도 2015년도에 이미 운동화 중간에 들어가는 중창 같은 경우는. 여러 깔창 중에서 중간에 들어간 소재. 이건 3D 프린팅을 해가지고 그 중창을 붙인 운동화를 보도 자료로는 10만 켤레 이상 팔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요즘에는 패션 의류에서도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언스펀이라고 하는 스타트업이 있는데 여기는 3D 프린팅으로 옷을 만드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인 옷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먼저 원단이 필요하죠. 실이 아니라 원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원단을 건너뛰고요. 그냥 실에서 바로 옷을 짜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단을 거치지 않고 굉장히 많은 실들을 3D 프린터에 연결을 한 다음에요. 배틀에서 천을 짜듯이 바로 원하는 디자인의 옷을 짜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차하면서 실을 넣고 베고 넣고 베고 하듯이. 이걸 3D 직조 기술이라고도 부르던데 이렇게 하면 장점이 뭐냐면 실에서 바로 옷으로 가기 때문에. 원하는 디자인을 바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원단 폐기물이 거의 0에 수렴합니다. 원단을 받아서 그걸 재단하고 자르고 붙이고 봉제하고 이게 아니라 실에서 바로 옷으로 되는 신기하네요. 그리고 일부 디자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소품종 소량 생산을 하고 싶은 경우도 있을 텐데 맞춤형 제작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3D 스캐너를 이용해서 사람의 인체를 정확하게 스캔한다면 사실 거기에 완벽하게 들어맞을 수 있는 직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맞춤형 제조가 가능하다. 주문형 제조가 가능하다. 섬유 폐기물, 원단 폐기물이 거의 0에 가깝다. 그리고 당연히 그렇다 보니까 에너지 사용이나 폐기물 감소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친환경 기술로 주목을 받으면서 이 언스펀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활용해서 월마트가 본인들의 자체의 피비 의류를 만드는 데 사용하겠다라고 최근에 밝히기도 했습니다. 뭔가 그 스파이더맨의 옷이 생각나기도 하네요. 몸에 꼭 맞게. 스파이더맨 그 거미줄, 실 같은 걸로 바로 또 옷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대라는 거 신기합니다. 혹시 먹는 것도 만들 수 있을까요? 3D 프린팅으로? 이게 3DFP라고 해서 그냥 한국말로 하면 3D 식품 프린팅 기술입니다. 식품 프린팅. 이게 상대적으로 좀 최근에 연구 개발된 거긴 하고요. 추출하는 방식은 앞서 말씀드린 일반적인 3D 프린팅 추출 기술과 비슷합니다. 잉크제처럼 뽑아내거나 레이저를 뿌려가지고 분말, 설탕 같은 분말에다가 레이저를 뿌려서 굳히거나 아니면 단백질 원료를 분사하거나 초콜릿이나 밀가루 반죽 같은 것들을 노즐로 이렇게 쭉 뽑아내서 압출한다거나 그 방식은 굉장히 비슷한데 다만 원재료가 바뀌는 것이고요. 세계 최초의 3D 프린팅 식품은 2005년, 2006년도부터 이미 시도가 됐습니다. 그때는 그 원료를 초콜릿이나 치즈나 쿠키 반죽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어떤 공법이라기보다는 디자인을 원하는 모양대로 뽑아낸다에 좀 집중을 했고요. 사실 사람이 손으로 쿠키를 반죽해서 만들면 이게 오븐에서 좀 구워져 나왔을 때 모양이 바뀌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퍼지고. 이런 것들을 좀 줄이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모양을 완벽하게 만든다라는 그 디자인 관점에 좀 집중해서 이런 식품 프린팅이 처음에는 개발이 됐었습니다. 이야, 신기합니다. 압출 인쇄 방식. 저 이거 하나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해봤습니다. 뷔페 가면 그 후식 코너에서 소프트 아이스크림 그릇에 담아서 이렇게 쌓아 올리지 않습니까? 그게 압출 방식 아닙니까? 맞습니다. 비슷합니다. 보통 뭐 초콜릿이나 이런 반죽 같은 것들을 압출 인쇄 레이저 프린팅을 보통 식품 프린팅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녹으니까 문제인 거고 그런데 이제 식품도 이렇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시대인데 그런데 음식은 또 맛이 있어야 되고 향도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향이나 냄새까지도 기술로 그러면 조향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이건 상대적으로 최근에 발표된 논문들에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출력한 다음에 공간의 환경 온도나 습도를 변화시켜서 이 식품 프린팅 결과물이 가지고 있는 물성이나 냄새 같은 것들을 바꾸는 실험들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쿠키를 뽑아냈습니다. 그 프린터로. 그다음에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리면 원래는 아무 향이 나지 않는 쿠키였는데 전자레인지를 가열하고 나면 시나몬, 계피 향이 난다거나 이런 식도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특정 온도 이상에서 뭐가 발현되게. 그리고 어떤 경우가 있냐면 사실 사람마다 필요한 영양소나 단백질 이런 지방 비율이 다를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미 3D 프린팅을 하기 전에 들어가는 원료의 지방이라든지 영양소, 미네랄, 비타민 이런 것들을 조합을 해서 어떤 특정한 상태, 건강 상태에 맞는 특수 식품을 출력해내는 것들도 최근에 일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기합니다. 이게 또 바이오와 의료 분야에서는 어떻게 쓰이는지도 되게 궁금한데 임플란트나 치아 교정할 때도 이미 이게 또 쓰이고 있더라고요. 보통 이제 체외에 들어가는 의료기기, 예를 들어서 의수라든지 의족이라든지 척추를 좀 지지하는 지지체 같은 것들은 이미 3D 프린팅 기술이 많이 상용화되어 있고 환자 몸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이제 이용이 되고 있고요. 치과 같은 경우도 우리가 생각했을 때 투명 교정기 같은 것들은 치아 모양을 스캐닝한 다음에 3D 모델링을 거쳐서 출력하고 끼워서 이용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투명 교정. 사실 이럴 때에는 당연히 이 소재 같은 경우도 좀 더 인체의 안전이 검증된 것들 그리고 의수의족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강도의 재료들 또 생체 적합성이 높은 재료들이 이용되어서 금속 3D 프린팅이 의료기기 분야에는 이미 좀 대중적으로 접목되기 시작했다라고 봐주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임플란트 할 때 치조골이라고 하나 뼈가 약하신 분들은 인공뼈를 만들어내기도 하던데 이게 두개골, 머리뼈도 3D 프린팅으로 만들 수가 있다고요? 이게? 두개골이 깨지거나 손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환자 맞춤형 두개골 임플란트를 개발을 했고요. 이게 미국 FDA 승인은 최근에 받았지만 이미 유럽과 이스라엘에서는 몇 개 병원에서 이런 두개골 성형술에 쓰였던 바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밝히기로는 한 40건 정도 수술을 했다라고 하고요. 당연히 인간 뼈와 굉장히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몸에 장착했을 때 문제가 없도록 소위 생체 적합성이 좋은 거고요. 또 뇌 같은 경우는 뇌 수액 같은 것들이 흐를 수 있는데 그런 체액에도 저항성을 가질 수 있고 또 사람의 체온이 낮아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또 뇌 같은 경우는 외부에 굉장히 노출이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외부의 공기 온도에도 안정해야 되는데 그런 온도 적합성도 받았습니다. 또 심지어 이 두개골 임플란트를 시술한 다음에 CT나 MRI도 촬영할 수 있도록 방사선을 투과하는 것들도 되어 있어서 두개골 장착에 거의 인체 적합성이 가장 높다. 그래서 FDA 승인까지 받았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개골 뿐만이 아니라 아예 인공 뇌를 만드는 실험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뇌라기보다는 뇌 세포와 거의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세포들을 세포 조직을 출력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뇌 세포와 유사한 것. 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최근에 연구인데 미국의 한 대학교들이 이 3D 프린팅 기술로 인간의 뇌 세포를 출력을 해서 실제 뇌 조직과 유사한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을 입증을 했습니다. 보면 뇌 같은 경우는 신경 조직마다 뉴런과 시냅스가 연결이 돼야 되는데 서로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만들어낸 바이오 잉크 예를 들어서 줄기 세포에서 뇌와 유사한 뉴런들을 추출을 한 다음에 그걸로 3D 프린터용 잉크를 만들었습니다. 보통 이런 것도 바이오 잉크라고 부르는데요. 바이오 잉크. 네. 그 바이오 잉크로 뇌 조직과 유사하게 출력을 해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경회로와 유사한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대뇌 피질층이 만들어지더라. 그리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사멸하거나 죽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그 신경 조직 프린팅된 신경 조직 안에서 우리 뇌와 유사한 세포들이 성숙을 하고 시냅스가 연결되는 것들도 가능한 게 보이더라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가 있고요. 사실 뇌뿐만이 아니라 인공장기들 예를 들어서 인공근육이나 인공피부나 심지어 인공폐 같은 것들 심장 같은 경우도 인공장기. 그러니까 심근, 심장과 비슷한 근육 또는 섬유, 조직이라고 해야겠죠. 그렇게 소규모로는 출력을 하고 유사한 장기 기능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들을 조금씩 검증해내고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포부터 그리고 조직부터 그러다 그게 어느 정도 검증이 되면 인공장기에 또 도전할 수도 있는 거고요. 한성민 님이 이러다 사람도 만들겠네요. 사실 요즘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공개하기도 했고 옵티머스를 공개하기도 했고 피규어 AI라고 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회사도 있는데 상상해 본다면 아까 인공피부 같은 경우는 실제로 피부 조직을 사람의 손상된 위치에 바로 출력하는 기술도 연구가 되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것들을 휴머노이드 로봇 위에 입힌다면 사람과 굉장히 유사한 외형을 가지고 있는 영화에 나오는 그것처럼 보통 로봇 같은 것들도 만들 수는 있다 개념적으로는 그러합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실제로 중국에서 보니까 이거 피부라고 해야 돼. 껍질이라고 해야 돼. 뭐 씌워가지고 실제로 표정도 많이 만들어내고 일본, 중국, 미국에서 그게 또 엄청나게 개발이 되고 있더라고요. 정말 미래를 다녀왔습니다. 미래생활서전. 조가연 벤처케이프탈리스트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정부는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20대 성수품을 17만 톤 공급하고 700억 원 규모의 할인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예산을 지원해 국산 수산물을 최대 60%까지 싸게 판매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 보험사 등이 100세대 이상의 대규모 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건설근로자 공제회가 건설경기 악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긴급생계비 지원 무이자 대부 사업을 올해 연말까지 시행합니다. 어린이축구교실 등 체육교수법 사업자는 앞으로 의무적으로 가격 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정안나였습니다. 애프터 서비스 시간 유혜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4013님이 치킨게임은 왜 치킨게임이라고 부르게 됐을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네, 치킨게임이란 말은 양측이 누가 먼저 물러설지 기다리면서 상대방보다 더 오래 버티려고 하는 전략적 상황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데요. 1950년대 미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래했습니다. 당시 인기 있던 한 게임에서 이름을 따왔는데 두 명의 운전자가 서로 반대 방향에서 차를 몰고 오며 누가 먼저 방향을 틀거나 멈출지 겨루는 게임입니다. 이때 먼저 피하는 운전자를 겁쟁이, 즉 치킨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 머리 나쁜 사람들만 그렇게 목숨 걸고 끝까지 싸운다라고 해서 또 치킨게임이라고 했었고 반도체 산업은 그 치킨게임 끝에 특히 메모리 반도체는 글로벌 3사만 살아남았고. 권인숙 님이 비행기 지연돼서 보상받아본 적이 있어요. 보통 비행기 지연 보상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이 질문도 주셨어요. 네, 비행기가 지연되거나 결항이 되면 항공사는 보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강풍이나 번개 등의 천재 지변으로 인한 지연이나 결항은 항공사와 소비자 보호원의 규정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즉 보상하지 않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국내선과 국제선 보상 규정엔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선은 3시간 초과 지연 시, 국제선은 12시간 초과 지연 시 운행요금의 30%를 보상받을 수 있고요. 자세한 사항은 각 항공사 홈페이지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 하나 더 볼까요? 네, 3982님. 임시주주총회 아무 때나 열 수 있는 건가요? 하셨습니다. 아하,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를 열 수 있습니다. 사실 정기주주총회 그러니까 재무제표 승인하고 배당 같은 거 결정하는 정기주총은 1년에 한 번입니다만 임시주총은 필요할 때 이사회에서 우리 주총 옆시다라고 소집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걸 대표이사가 요청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일반 주주들 같은 경우에는 상법에서는 3% 이상 그리고 상장회사라면 1.5% 이상 지분을 모아온다면 이게 한 사람일 필요는 없고 여러 사람이 모은다면 이사회에다가 요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1.5%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데 주총을 열어주쇼 이런 안건을 다뤄봅시다. 이렇게 또 요구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유혜진 리포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네요. 8월 28일 수요일 아침에 보내드린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마무리하고요. 내일 아침 9시 5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